전동 청소솔 전동 청소솔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오늘 입실이 없기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온 세월아 청소송 세월아 청소송 차아는 가게 세월아 청소송 세월아 청소송 세월아 청소송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맘에 안 들거든요 쫙 해가지고 닦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좀 그렇습니다 이게 평솔도 이게 원래 변기솔로 나온 거거든요 변기솔 전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상으로 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물에 닿아서 다쳐 좋을 게 없으니까 꺼져 놓고 자 이게 변기총소설이에요 잘 닦일 거 같죠 그렇습니다 속 터집니다 차라리 수세미 고무장갑 끼고 수세미로 쫙쫙쫙쫙 닦는 게 낫지 이게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제 성질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게다가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쓰는 청소설은 자 보십쇼 이게 비카치 브라이트 청소설인데 이게 보면은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옆쪽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저 위에서 보면은 솔이 방사형으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모서리 잡을 때 있죠 모서리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손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벽에 쓱 갈리면은 까지니까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까지면은 또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받을 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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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이런 틈 사이 같은 경우는 소를 뺍니다. 손잡이가 없죠? 그럼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역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걸. 잠깐 그럼 부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건데요. 자 모서리설. 자 나와. 이주아 씨. 호서리설.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죠? 과연 그런지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거 뭐.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이거 괜찮군요. 자. 싱으로 잡아 뽑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서리청소. 모서리청소. 제 생각에는. 이거. 회등속도. 두 배는 대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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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모서리는 좀 쓸만하네요. 모서리는. 제가 닦으면서도. 약간 미심쩍었는데. 쟤는 그럴 때. 그냥. 수세미 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수세미 있죠? 거칠거칠한거. 그런거. 접어가지고. 손을 그냥. 팍팍팍. 닦거든요. 요게. 손이 뾰족하니까. 요. 뾰족한 부분으로. 저런. 그. 각도. 요런. 여기서. 여기. idän게 대고 있으면. 유. á. 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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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 가지고 전동서를 사용을 해 봤는데 좀 그래요 다음 선석 세상에서 제일 흔해 빠진 수세미 이거 세척력 이게 좀 거칠거칠해서 이렇게 수전금구라고 하죠 금속 부분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초록색 부분으로는 안 닦아요 좀 오래 써가지고 보프레그에 일긴 잃었는데 오늘 새거가 올 거예요 사장을 이마트에 보냈으니까 이거 새거 이거 말고 초록색만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주로 닦는 곳이 어디냐 이 틈 사이 이 틈 사이를 이렇게 팍팍 조조조야 이리와 있어 틈새를 조조줘야 돼요 청소는 넓으면은 지가 알아서 돼요 왜냐면은 이제 사용하다가 이물질 같은 게 다 날라가요 근데 이 모서리 같은 부분은 고위죠 그렇죠 이 세면대 평평도 좀 삼나무에서 재반나무로 재반나무라는 수종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제주 고유 수종들이 있기도 하고 좀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바꿀 계획인데 일단은 지금 청소를 씹어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보십시오 물때가 주로 이렇게 물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곳에 주로 끼죠 저거 수종에 내가 딱 조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그냥 죽여 그냥 여기 밖으로 오를때 이럴때 수종이 그냥 확 목구리도 오르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잠깐 하고 좀 정신없죠 이게 틈새라서 이거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왼손 탑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손 탑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손가락 끝으로 세미를 손사이에 밀어넣어요 용날뻔 이 새끼를 그냥 맨날 책상에서 조는 이 부정새끼 이 새끼 이 새끼 피부가죽을 이 새끼 그리고 우리 달리아쌉을 뜯어먹는 개 달팽이 새끼 구장같은 달팽이 새끼 이게 좀 전에 평생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되게 차분한 사람이고 성격이 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거칠게 청소를 하진 않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살 만져주듯이 이렇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꽁임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거칫면으로 살짝 세명기 표면을 닦는거 보셨죠 세명기 표면이 이게 제주도는 아 제주도가 아니라 이게 이 가시리는 삼다수를 쓰기 때문에 광물질이 되게 많아요 미네랄 워터 미네랄은 미네랄이라는 것은 영어로 광물질이라고 뜻이죠 그래서 석회같이 하얗게 가루 깎이거든요 근데 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그게 눈에 확 보이는데 이 하얀색 위생도기 세명기나 변기 같은 데는 이게 하얗다고 끼는게 잘 안보여요 그래서 청소를 소홀히 하기가 쉽죠 잠깐 다시 올라가 있을게요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은 물때가 있죠 물때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따 청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비법은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신 방법일건데 제가 청소하는 방법 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생도기도 표면에 흠집이 나니까 초록색 수세미 같은 걸로 처음에 빡빡 닦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한참 쓴 거라서 표면이 지금 거칠거칠한 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 닦아도 흠집이 잘 안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수세미 사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보세요 거의 사포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거 금구 수점 금구 쪽으로는 초록색 수세미는 안되고 뒤쪽 여기 선지 쪽 스펀지를 닦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다시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을 씻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서 좀 볼게요 두 배 사이즈 이렇게 물때 낀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광물질이에요 물이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자리에 석회 성분 석회라기보다 미네랄 성분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말라붙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냥 스펀지 같은 걸로 쓱 닦으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수세미로 닦아 철 수세미로 닦아 지금 거질 거칠해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게 거친 수세미로 닦아도 그래요 참 청소 초기에 사장하고 화장수성포를 같이 할 때 이게 그때 생기는 집이에요 저거 안 닦인다고 빡빡 문질러서 닦고 그러다가 저렇게 되는데 요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짠짠 아 이거 베이킹소다가 아니구요 치약입니다 치약 치약 치약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콧자등이 짜증이나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살살 살살 타서 저는 보통 이 수정금구를 닦을 때는 이 초록색 수생기가 없는 스펀지를 써요 그래서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좀 정밀하게 깎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른손을 쓰겠습니다 오른손 치약이 묻었죠 그럼 요 이 수세미를 쓸 때는 살짝 초록색 부분을 안으로 접어서 삼십으로 이것도 부드러운 스펀지로 부드러운 스펀지로 부지르면은 축축축축축축축축축 치약이 연마 성분 있는 거 아시죠? 아이고 치약에 연마제가 있는데 그 연마제가 표면을 곱게 갈아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렇게 넓은 면보다 접혀있는 모서리나 구석 부분 있잖아요 고개 부분을 주로 닦아요 아까 세면대 상판 청소할때랑 마찬가지로 넓은 부분은 저절로 이렇게 닦여요 여러번 쓸려요 근데 요 모서리 부분은 청소할때 이 소울이나 스펀지가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모서리 위주로 닦으면 넓은 면도 하 평소에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차분한 사람이에요 차분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오르몬을 다시 닦아준다고 그리고 잘 안보이는 이 뒷면 이 뒷면이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뒷면은 공장에서 나올 때서부터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차 빡빡 닦아주긴 했는데 좀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 보였냐면 변기에 딱 앉았을때 이 옆부분하고 모서리하고 이렇게 평소에 위에서 보느라고 시야각이 안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막 눈에 띄더라고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마치 농락당한 느낌 비싼 돈 주고 와이셔츠를 샀는데 앞판만 있고 뒷판이 없는 느낌 자 앞에서 볼 때는 핏값은 좀 멋있는데 뒤로 갔을 때는 참 허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은 치약으로 닦고 나서 물청소를 제대로 안했을 때 남는 자국이에요 자 자 다음 단계로 가실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샤워기 자 보시죠 샤워기도 지금 치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치약 얘네는 수정 금구가 아니라 플라스틱 표면에 크롬 코팅을 해놓은 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닦아줘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닦고 정말 부드럽게 닦아요 이게 깨끗하게 닦는다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팍팍 닦아서 광택이 다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뭐 샤워기 헤드를 교체해 주면 돼요 큰 문제 아닙니다 돈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닦다가 품질이 나서 이거 쓰기 싫다 그러면은 바꾸면 돼요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바꾸실 때 좀 더 비싼 걸로 바꾸세요 이제 쓰는 것보다 조금 비싸야 되기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이 샤워줄이 있어요 샤워줄 그리고 어떤 방은 이게 샤워줄이 매끈한 PVC 재질의 줄로 바꿨거든요 하지만 그게 좀 뻣뻣해가지고 요거야말로 전동공구에 힘을 빌리겠습니다 전동공구에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게 촬영각도가 나와서 그냥 수공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공구가 이렇게 넓은 면을 털어로 해줘서 자 전동공구에 힘을 빌리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싹 뒤집어서 고정량 화면에서 표현이 안되겠지만 이게 미세하게 색깔 변화가 있어요 그럴때도 짜릿하죠 이렇게 접어서 바깥쪽면을 솔쯔고 좀 이동해서 바깥쪽면을 솔쯔고 이동해서 바깥쪽면을 솔쯔고 이동해서 이동해서 짧아서 안보이지만 잘 안보이지만 잘 안보이지만 잘 안보이지만 자 그리고 이쪽 깨끗을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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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솔쯔을 저는 칫솔로 하는데 칫솔로 하면 지금 촬영이 잘 안되가지고 칫솔로 큰걸로 하면 이게 섬세한 작업이 안되서 불편할 때는 있어요 이거 산다는 것 까지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물청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간이로 응 지금 찍히는건가 아 돌아볼게 자 간이로 사옥에 헤드만 이렇게 수건으로 지금 닦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 닦을건데 촬영상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화각을 바꿔서 다시 핸들 헤드보드로 물씁니다 그리고 사옥으로 자 자 자 자 우리가 항상 푸르게푸르게와 정반대로 물을 낭비를 막 합니다 사실 문명이라는 것은 자연을 어 자연을 낭용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 문명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낭비를 해줘야 돼요 압이 그냥 목 들 정도로 낭비를 다 해가지고 고갈 자원이 고갈돼 한번 고갈돼 봐야 돼 그래서 힘들어지면 그때 방법을 찾는거죠 사람들이 인간협동은 똥이지 대증인지를 찍어 먹어봐야 아는 생물인 것 같아요 사실 비닐봉투도 아까워가지고 적어서 이거 정리를 하고 잘 찍겠습니다 이게 핸드헬드 모드라가지고 자 다시 촬영 들어갑니다 자 난 시원하게 변기 잎 빽빽 문질러서 닦았는데 변기를 안보이는 이유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기밀이 있는건 아니고 아까 수샘 있죠 그 수샘이 세명기 닦으신hm 요런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영이 나오죠? 여기서 세영이 나오죠 하이 behö는 티빛이에요 이모도 참 좋아요 왜냐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 공원을 하니 조금 바뀌어야 될건데 자 이렇게 바닥 창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물기를 닦기 위해서 물론 수건을 쓰지만 자 어디 갔냐 아까 비슷한 상표죠 스카치 땡라이트 고무 굵게 스크래퍼 요거를 화장실 청소에 사용하고요 지금 이거는 땡젝스 유리클리너인데 이게 통만 땡젝스고요 이 안에 들은거는 자동차 유리 닦는거 있죠 워셔액 중에서 아주 좋은 거를 쓰고 있어요 발스 코팅이 되는 라벤더 향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은 새로 사세요 안그러면 땡젝스에 남아있는 잔여성분이 저렇게 뭉쳐요 자동차 유리 세정제랑 합쳐지지 않아요 뭉치니까 분무기는 새로 사서 쓰시고요 물기는 제거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거울의 경우에 짠 이건 거울입니다 물기가 없이 깨끗하게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유리 세정제를 뿌리고 닦는거에요 그리고 세면대로 갑시다 여기 세면대로 벽면에도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부분은 뒤집어서 그리고 뒷면으로 긁어내고 물기를 이런식으로 긁어내면서 한번 더 확인을 하는거에요 오염 상태를 이렇게 싹싹 긁어내고 그러면은 청소 상태를 두 번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빗자루로 쓸모가처럼 닦는건 아니구요 한번에 이렇게 넓은 능력을 쭉 닦아야 되는데 물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닦다보면 이 모서리 같은데 있잖아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에 물때끼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를 솔로 칫솔같은걸로 싹싹 닦아주시거나 아까 스펀지 있죠 스펀지를 손톱으로 눌러서 쭉 하고 길게 닦아주시면 되요 별거 없습니다 힘쓰면 됩니다 자 양면도 싹 긁어주고 쪼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거 자 자 깨끗해져라 자 깨끗해져라 정면접도 닦고 자 깨끗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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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표면 이거 아이고 스크랩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물이 싹 사라져요 기분 좋죠 이거 기분 좋죠 그리고 격면석은 그 뭐고 격면석 격면석 어차피 물걸레로 마른걸레로 다시 닦을거긴 하지만 미리 이렇게 싹 해놓으면 기분이 훨씬 좋죠 그리고 요 틈새에 이 물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각도를 딱히 좋은 각도로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 물을 약올려 약올리 약올리지 그럼 물이 초청 남아요 자 약올리지 약올리지 이거 보세요 이만큼이 남았죠 그리고 구조상 이 옆면으로 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얘도 약올리지 자 물러오는거 보이시죠 사실 이거 수건으로 마른 마른 걸레로 쭉 밀어넣으면 물이 다 빠져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걸레가 너무 젖어버려요 바닥 닦을 때 물이 흥건해져 그래서 제가 물을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마른 걸레 한 장으로 욕실청소를 마무리를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지랄이 하고 할 뻔했네요 남한테 욕하는거 아닙니까 더욱땅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옆면도 이렇게 쓱 닦아주고 아램면도 쓱 닦아주고 그냥 쭉 책임연 싹 우리의 교실 그 이 뭐냐 세면대 상판은 나이브 엣지 나무구니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그리기가 되요 하하하하 이거를 생나무로 안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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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을 상판 인저내리석 같은 걸로 했으면 이 이런 짓도 안 나죠 이런 짓도 안해요 근데 좀 이쁘게 하려고 참 어집자는 유적 감각을 발휘를 해가지고 음식을 꾸미는 바람에 제가 지금 6년째 찾아 고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태명기 상판도 교체할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문덤 지갑하는거지 이 성들 제가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살면 안돼요 그래서 좀 참으셔야 돼 이렇게 두껑도 싹 한번 보고 이렇게 풀빛 비쳐 보면서 보혈된 부분이 딱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자 변기 이곳에 물도 잘 털어내려겠죠 자 뚜껑 올리고 자 이런데 옆에 물을 잘 털어내요 뭐 나중에 또 닦을거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닦으면서 스크래퍼지를 하면서 더 추가로 한번 더 오염을 확인하는거에요 덜 닦은게 있나 아이고 뭐 핸드헬드로 하니깐 시야가 거론하고 난리 났네 보십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거 쭉쭉쭉쭉쭉쭉쭉 이 소리 얼마나이네 저는 이 소리 되게 좋더라구요 쭉쭉쭉쭉쭉 뽀덕뽀덕한 느낌 나죠 아이 좋아 좋아 빡빡이 아저씨 된것만 해요 여러분들 빡빡이 아저씨 아세요? 유튜브에 빡빡이 아저씨 딱 검색하면 그 아저씨가 뭔가 이제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거에 대해서 빡빡이 아저씨가 뭐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어 헬스 트레이너 나중에 팀이 됐더라구요 빡빡이 아저씨 저 참 좋아합니다 빡빡이 아저씨 우리 동네트 해버렸는데 자 이렇게 바닥도 아마 녹음이 소리가 되게 울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맞습니다 자 달리리나 쭉쭉쭉쭉 자 이렇게 이렇게 쭉쭉 쭉쭉 야싸 아이고 자 우리 tvc 화장실 문 쫙 묶을 써 볼게요 여보세요 자 나는 지금 촬영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광각으로 가볼까 아 광각 훨씬 편하네 쭉쭉쭉 쭉쭉 아 이거 얼마 좋아 없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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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거 고무굴께 아끼느라고 이렇게 살살 살살 도시도심 하다보니까 이렇게 성질이 나더라구요 이거 내가 이렇게 까지 꼭 그렇게 해야 돼? 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그 어렸을 때 세마을 세마을 소년들이 그게 뭔지에요 어렸을 때 세뇌교육을 절약 금검절약 뭐 열사봉공 그런거 배우면 머릿속에 그게 지워지질 않아 제가 악구기고 싶지 않은데도 저절로 아껴줘 참 짠거리도 없으면 뭐 지는 실컷 쓰고 가고 국민들은 그렇게 벼락점질 머리를 박아놓고 그렇게 가시면 좀 그렇죠 억울하지 않은 뭐 국민교육 환장 같은 거만 외우게 시키고 자 이거 얼마지만 좋아 쫙쫙쫙쫙 아 이거 솔지를 했더니 내가 스크래퍼로 긁히는 이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평소에는 특정 부위만 오염이 특정 부위만 수세미 같은 거를 조지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솔지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자 그리고 물을 다 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물이 안 긁힌 자리가 있어요 그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모서리 칼과 칼 사이 이런 데가 잘 안 긁혀있어 그리고 이거 아주 마른 수건에 물 짜내듯이 이렇게 짜내는 거 이거 이거 자 이 새끼 어딜 숨어있어 자식이 이렇게 작발했어 딱 걸렸어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자 자 이거 대충 하세요 나머지 수건으로 닦으면 되니까 자꾸 수건이라 된다 마른걸레 자 스크래퍼 자 이거는 불수 땡샷 자동차 유리 세정제입니다 자 가보시죠 이렇게 슉 슉 뭐 아끼지마 이거 뭐 일만한다고 어? 쭉쭉 뿌려 그냥 쫙쭉 여기다 한번 뿌려주고 어? 이렇게 편게도 이렇게 편게 딱 앉기 전에 편게에서 반질반질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쫙쫙 뿌려 쫙쫙쫙 쫙쫙 그리고 여기 손잡이 여기 제가 아주 예 주목하는 부분이죠 자 보실까요 여기 이런데 얼룩져있으면 기분이 아주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구석친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치 구석친 자리를 제가 더 음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음용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눈에 잘 띈다는 거죠 그리고 수건 자꾸 수건이란다 마른걸레 자 마른걸레 잠깐만요 자 마른걸레 마른걸레 표면 이거는 어제오늘 날이 좋아서 자연은 건조한거에요 밖에다 내넣으면 수건에 섬유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까슬까슬하죠 수건을 세번 접었습니다 자 세번 접으면 몇등분? 8등분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울분이 아 거울을 닦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거울을 다 닦았습니다 아 거울 닦으면서 자꾸 얼굴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얼굴에 자신이 없는건 아니지만 어 사장한테 전화가가지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걸고 그래 신성한 청소시간에 자 그렇습니다 아 거울을 닦다보면 제가 얼굴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아저씨 차별하지 않는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때 아 요거는 타피자나 보여드려야겠구나 제가 볼때 아저씨가 자꾸 나오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는거 자 이게 치약으로 닦고 남은 자리거든요 이게 안 닦은거 같죠 잠깐 짜잔 닦고난 후입니다 이게 참 기분이 나쁜게 실금가 있는거 보이시죠 이게 아주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참 흠집을 내놔가지고 이게 금구는 수전금부는 이렇게 바짝바짝한게 맛인데 아니면 아예 황동으로 해서 거칠게 가든가 그 이도저도 아니고 참 에이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자 여기도 흠집이 좀 가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돗꼭지까지 닦았고 한번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 자 아랫면 아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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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덜 닦였어 자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과연 짠 그게 그거네요 아 여러분중에 혹시 이 청소전옥인가분 계시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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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짝이는 반짝이는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청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참 잘 안 닦여 이렇게 안타깝기도 왜 저쪽도 못잠니 응 야 응 잡았구나 응 자 그리고 다음에 아 이거 이런 수다 떠느라고 지금 세종에게 다 말라고 있는데 아이고 참 자 여기도 다시 얼룩얼룩해졌죠 이거 뭐냐 이거 빨리 안 닦아서 와시야 이게 말랐어 세종재가 자 닦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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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졌죠 자 보십시오 달라졌어요 우리 헤드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지금 가까이서 보면 이거 유튜브에 짠 여기 지금 떠다니는 것처럼 하얀 먼지 같은 거 있죠 이게 흠집이에요 모서리 모서리도 좀 하얀게 쓰다가 여기 충격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번 다시 닦아볼까요 우리 얼룩이 확실합니다 얼룩이 아니라 흠집이죠 짠 이렇게 해서 샤워기 샤워기 헤드 샤워기 쓰덕 꼭지 세명기 이렇게 닦았습니다 아 저는 변기를 빡빡 닦았구요 변기는 사실 세명기 보다 더 빡빡 닦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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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 제가 아주 가혹하게 가혹한 생각 부드럽게 닦는거에요 이게 훨씬 나만 기분 나쁘니까 자 이게 테크맨입니다 이게 6년까지는 안되고 요거는 중간에 한번 가는거라서 4년차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안걸리기 통적이에요 자 그리고 극혐주입니다 여기 여기 배수구 배수구 여기 관리 되게 잘해야 돼요 제가 청소하는 요정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보면은 별로 찝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미리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요런 그 철사 전선을 써요 철사를 쓰면 요것도 금구인데 금속 부분인데 흠집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선을 써서 이렇게 싹 땡겨요 자 나와라 오늘따라 이렇게 안나와 야 나 촬영중이라고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짱 하고 집어냅니다 아이 자식 양탈 여기에 집어넣는 어 어 하수구 트랩 그 냄새 빼는 거 있잖아요 냄새 잡는 거 그런 것도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집에서 하수구 냄새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저희도 하수구 냄새가 꽤 많이 나서 이거를 교체를 한 다음에 냄새를 좀 잡기는 했어요 근데 기본은 한기예요 한기 잘 시켜주면은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세면대 청소하는 것과 동일한 요령으로 스펀지로 구석부터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주면 돼요 넓으면은 계속 쓱쓱 쓰리기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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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닦여요 그러니까 모서리부터 깨끗하게 모서리만 잘 닦으면 됩니다 모서리부터 잘 닦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은 다 잘 닦는 게 좋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정수는 어 대충 끝났고요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화장실 정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0.5배율 광각으로 보시는 거고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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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가끔 이 위에 발갈개를 욕실 안에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욕실 안에서 쓰시면 이게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서 이쪽에 화장실 바깥쪽에다 놓고 쓰시면 편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용 전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변기 위에 올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휴지 2개 귀여운 고양이 마스킹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삼각으로 접었습니다 이 휴지 접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꽃무늬 모양으로 접고 레이스 모양으로 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접어봤는데 쓰기만 불편하고 삼각형으로 접는 적어서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게 그나마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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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W 어 상관없어 뭐 얘기해도 크게 상관없죠 게임계정인데요 이렇게 JMW 헤어드라이인데 이게 아주 쎕니다 호텔 가서 이렇게 드라이 하려고 보면 바람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이렇게 손을 대봐야 할 정도인데 얘는 두피가 밀려 나가는 느낌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게 다이슨 에어랩 뭐 그정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 가격이 거의 뭐 10배죠 예 이 기능적으로는 JMW 이 미용실에서 이용하는 어 많이 쓰는 그 헤어드라이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굉장히 습한 관계로 머리가 잘 안 말라요 그래서 풍량이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제가 헤어드라이기를 한번 바꿨어요 이거 말려나보나서 그리고 그리고 짠 이 정도면을 다시 광각으로 네 수건 제가 화장실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수건 접는건데요 수건을 잘 접어넣으면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수건을 떡주모르듯이 이렇게 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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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물론 깨끗한 손으로 만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건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접어넣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것도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습도랑 제 컨디션에 따라서 잘 안 접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기분이 구겨지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날도 맑고 수건도 잘 접혀서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직 방 세팅이 마무리가 덜 된건데 보통 화장실에 하나 객실에 하나 생화를 꽂아요 여기 생화 올라갈 자리구요 그리고 이렇게 샘하기 수천 아까 닦아 놓은거 그리고 옆에 아베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비누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거구요 지금 뭐래더라 바오밤나무 오리인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좋은거에요 제가 피부가 건성이고 되게 피부 트러블이라고 해야되나 세수하고 나면 이렇게 화이케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타입이었는데 세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도 이 비누로 씻으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일어난다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이제 시판용 기능을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가 쓰는 비누 재료가 아주 최고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썼을때 피부 트러블이 있는 제가 썼을때도 아주 무난하게 쓸 수 있는거 보면 수제비는 좋긴 좋은거 같습니다 뭐 어떤건 달로 만들겠냐면 자 이렇게 화장실 세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객실인데 창밖으로 묻는 풍경이구요 아 풍경 보여 드리려고 한건 아니구요 이 침대 밑을 보시면은 자 공간으로 한번 침대 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짜잔 이게 리빙박스가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확인해 볼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어 대강의 소지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저희 방에 수납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침대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두고 있구요 그리고 큰거는 자 수건 바디타올 페이스타올 이런식으로 수건을 아래쪽에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이게 3박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수건을 2박치만 이렇게 올려놔요 보시면 하루에 인당 수건 페이스타올 2개 바디타올 1개 요게 정량인데 저런식으로 2박치만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나머지는 침대 밑에 리빙박스에 두고 있습니다 짜잔 아 참 이게 가슨 자식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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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도 이해한다 이만 답답할 때 이렇게 눌러놓는다 그치 하지마 치어넣으면 돼 자 요렇게 2박치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2박 이상 숙박하시는 경우에 수건을 에 선반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눅눅해져요 제주도가 워낙 습해해서 저 위에 올려놓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건이 끈적끈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세상에 한 수건인데 냄새는 안 납니다 물론 열풍건조를 하기 때문에 살균이 확 돼서 냄새는 안 나는데 대신 이제 눅눅해진 수건을 쓰시게 되죠 그래서 2박치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침대 밑에다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밀옥잔 욕실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후 go away 여러분들 뭔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해 보세요 아 그렇다고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분노의 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바라마 들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나 얼마나 귀찮을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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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